몸 상태는 좋고요 수술했기 때문에 조금 뻑뻑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시합에는 지장이 없는 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몸 만들어서 꼭 좋은 성적 내고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